아 여기 다 있는게 아니라, 이 가젠기 마다 다르네. 이게 나무가 크니까. 예예, 예 많이 붙었어. 잘 자랐던 놈들은 잘 자란 나무는 또 자라. 이건 너무 크니까요. 종자가 큰 종자예요. 지금 팍 익었다. 끝물이네. 아유 다네. 끝물이야 지금. 원래 산에서 따먹으면 이렇게 맛없는데. 지난주에 다른 산악회 있거든요. 사진 찍었는데 많이 따더라구. 야암. 네. 이렇게 이렇게. 떼금 됐어. 그럼 뭐. 7월 뭐 며친날. 대비전 낸 무슨. 잠깐 먹는다고 그러고. 이게 그냥. 이런 사람은 잘 안해. 단단히. 이 길이 알바니 까지 가는 길인데. 알바니? 네. 롱패스가. 저 뉴욕 조지 원천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. 이게 몇 마리라고 하더라. 600마리라고 하든가. 너무 물걱물걱해. 비와서 그래. 아유. 어제 비와서 그래요. 근데 새콤하고 그래서 맛있네. 어. 봐봐. 그거보다. 달콤한 맛은 그래. 이. 아유. 이. 이. 마한 놈들이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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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쿠리? 소쿠리 말고 저기 토크토 같은 거 있거든요. 계란을 따로 갔다 왔어요? 언제요? 지금 오다가. 이건 다른데. 이게 블루베리 아니에요? 그것도 먹어도 돼. 이거 우리 땄는데 이거는. 블루베리까인데. 이건 아니다. 아 틀려요? 맛이 달라. 아니 그거 먹었어. 응 괜찮아. 따서 먹는 거야. 이것도? 아유 원해요. 블루베리까야 그것도 이거. 이게 그거란 거에요? 동그란 거? 아냐 이건 저거. 누가 이거 찢어 놔 가지고. 아 집에. 어 봐봐. 이게 다 끓일까? 네가 누르네. 먹어 먹어 먹어. 이따 오면서 딱. 아 먹어 먹어. 오면은 배불러서 안 싸. 아니 일로 와요? 네. 아 그래요? 알았어요. 그릇에서 안 싸. 그릇에서 안 싸. 언니. 나 그릇 갖고 왔어. 갖고 왔어? 그래 저기 왔네. 여기서 한 10분만 따면 다 따갔다. 진짜요? 좀 따갈래. 어저께 많이 못 탔어. 저 시퍼런 거 저런 거는 이것도 퍼런 거야. 나 아까 계란통 그릇 빼면 돼. 이따가. 그린색 그릇도. 맞아 맞아. 그건 차에다 두고 왔어. 너무 예쁘다. 먹어봐. 따는 느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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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촌 굴렁새를 굴리고 간 거야, 굴렁샤가? 물이 맞네? 호동은 죽을듯이 무슨 자랑이 안 돼? 모태쏘 – 써놨어요? 오늘은 써놨어. 우리는 써놓기 싫어서 말로 했는데 누구한테... 이르다 보기 때문에 응 전달했어 내꺼 그거 이 옷이야 어 아우 저거 빨리 빨리 이야기하는 집 못생겼어 기짓말이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잠깐만 너 입으면 돼 추워 으시시하잖아 그 뭐야 그 미우스는 어디서 샀어요? 아마존? 이거봐 오던들이 쪽이잖아 이리 가 이리 이리 여기 등기로 가면 이리 가요 오던들이 없대 어 이거 없었어 잠깐 없었어 아 이거 추워 추워?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아 좋아 잘 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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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 segurança 잘 놀다 잘 놀다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물고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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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